최근 한진그룹 일가인 조현아, 조현민이 점주로 있던 매장들로 인하여 저희 이디아커피 브랜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디아커피는 두 매장에 대해 감행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해 5월 2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6월 30일까지 매장을 철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8년 5월 2일 주식회사 이디아 대표이사 문창기 재벌이 컵쇼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연일 거품을 물고 있었는데요. 이디아 대표이사 귀에 들어갔나봐요. 뭐 그랬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에밀리 조와 조현아와의 계약을 해지했네요. 잘하셨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삽니다. 괜찮습니다. 실제 운영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바지 사장이죠. 누가 운영했을까 궁금하네요. 누구를 시켰는가가 궁금한 거죠. 혹시 갑질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건 아닌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괴물이 된 재벌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어제 JYP와 삼성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차분하게 앉아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참 스케일이 너무 커서 말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사이즈인가 걱정도 되긴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총대를 매 보겠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경제용어죠. 분식회계. 분식회계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경영성과가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종의 경영계의 승부조작이라고 할까요? 매우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허위로 장부를 뻥튀김이 하는 거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지난해 3월부터 1년이 조금 넘게 특별 감리를 벌여왔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꽤 많은 회사가 등장하고 꽤 많은 경제용어가 등장합니다. 차분히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일단 이 회사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을 해드리면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약 1년 동안 특별 감리를 벌였고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낸 사건입니다. 자칫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미 시가총액 코스닥 3위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죠. 우선 회사 이름만 기억해 두시는 걸로요.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민소 재벌의 지배구조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출자라는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충 이름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어떤 뜻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은 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있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 몇 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저 조가한공이요. 조가한공.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주식 0.01%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요. 또 주식이 1도 없는 땅콩 조현아 선생, 물컵 에밀리조 선생, 대한항공 임원을 할 수 있는 마법의 기술이기도 하죠. 순환출자. 주식회사는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벌기업들은, 재벌일가들은 이런 순환출자를 통해서 기업 전체를 주무르게 되는 거죠. 사실 순환출자 별거 아닙니다. 카드 돌려막는 것처럼 주식으로 돌려막게 하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면 삼성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재용과 에버랜드가 피라미드의 맨꼭대기에 있고요. 이재용이 삼성 에버랜드 주식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버랜드는 또 삼성생명 주식 19.3%를 가지고 있고요. 시계방향으로 빙 돌아요. 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7.5%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주식을 35.3%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 8.6%를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요. 이재용과 에버랜드가 삼성순환출자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요. 이재용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만 가지고 기업 전체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면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은 에버랜드와 이재용이죠. 오늘 민소 따라가 볼게요. 이재용은 어떻게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됐을까요? 아까 25%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재용이 현재 재산은 주식만 약 3조 7천억, 약 한 4조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조 7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재용이 어떻게 3조 7천억의 주식을 만들었을까? 3조 7천억의 주식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을까 말이죠. 61억이에요. 61억. 61억으로 3조 7천억을 불립니다. 대단하죠? 그 돈도 심지어 이건희가 줬어요. 아 이게 사람인가요? 이게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해도 인테리어는 뭐냐면 2, 3억 우습게 나가지 않습니까? 2, 3억 투자해서 100억 벌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61억으로 3조를 만들어요. 이건 사기죠. 당연히 정상적인 과정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한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S1 있죠? S1. 삼성 S1. 보디가드 업체요. 1996년에 상장을 했어요. S1이요. 당시 비상장 기업이었는데 이재용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S1 주식을 19,000원에 사드립니다. 그리고 S1이 상장을 해요. 그리고 주식을 팝니다. 얼마예요? 30만원이에요. 19,000원에 사서 30만원에 팔아요. 이재용이 주식을 내놓으면 삼성생명이 그 주식을 사드렸습니다. 이재용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파는 주식은 족족. 계열사가 사가고요. 이런 식으로 78억 원을 S1에 투자하는데요. 모두 277억 원을 법니다. 떼돈을 벌죠. 이게 몇 배입니까? 돈벼락이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1996년 12월에 상장했는데요. 이재용은 또 여기서 18억 원을 투자해서 279억 원을 법니다. 이 정도면 투자의 귀재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투자의 조물주 정도 되나요? 창조경제니까요. 투자의 조물주. 이때 1996년이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삼성을 물려주려는 후계 구도가 가동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회사들을 상장시키면서 총알을 만듭니다. 앞서 순환 출자 설명드리면서요. 이재용과 에버랜드가 피라미드 맨 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버랜드를 통해서 순환 출자를 완료하고 삼성을 지배한다는데 그 시나리오죠. 여기 전환사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전환사체.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전환사체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자를 줄 수도 있고요. 1996년입니다. 역시요. 계속 같은 일이 1996년에 일어나죠. 이때가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61억 원을 증여한 때입니다. 에버랜드는 전환사체를 굳이 발행해야 될 만큼 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없었던 해예요. 1996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버랜드는 가는 길이 막힐 정도로 현금 공장이죠. 다들 한두 번씩 가보셨을 텐데 한 번 가면 돈을 쏟아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용에게 주식을 몰아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에버랜드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체를 발행합니다. CB라고 하죠. 전환사체. 이 주주배정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주주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죠. 당시 에버랜드 주식은 한 주에 한 8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우습게 이 전환가격이 7,7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전환가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교환할 때 가격인데요. 한 주에 8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전환사체로 7,700원에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8만 원짜리를 7,7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최소 10배의 장사잖아요. 각본대로 중앙일보, 제일모직 등등 각종 삼성 계열사들이 죄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체 대부분이 이재용, 이서현, 이무진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재용 남매는 전환사체를 에버랜드 주식으로 바꿉니다. 두 주일 후에요. 가격이 너무 쌌죠. 아까 7,7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으로 전환하고 봤더니 당시 에버랜드 주식이 70만 7,200주였는데요. 이 이재용 남매가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봤더니 무려 125만 4,777주가 된 거죠. 거의 2배 수준에 육박합니다. 당연히 대주주가 됐죠. 이 사건이 에버랜드 전환사체 사건인데요. 2009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주의 선고를 받습니다. 적폐는 법원에도 있어요. 오늘 민소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를 아버지에게 물려받는데 낸 세금이요. 얼마겠어요? 16억 원입니다. 16억 원.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61억 원을 주었고요. 그에 대한 세금이 16억입니다. 그런데 이재용의 재산은 주식만 4조가 넘습니다. 아까 3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새 또 늘어요. 4조 정도로 추산되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4조를 물려받았는데요. 세금이 16억 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물려받은 건 아닙니다. 뻥치기를 한 거죠. 이건 사기죠. 범죄입니다.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사건도 잘 드러나죠. 이 삼성 기업은 전체가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사기를 치고 오너일가에게 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권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옥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습니다. 이건희가 2010년에 삼성의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 LCD 등도 10년 내에 따라잡힐 수 있다. 새 먹거리를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미래전략실에서 제약산업을 딱 찍어서요. 회사 설립이 추진되게 되죠. 그래서 2012년에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돈 1조 2천억을 투자합니다. 자기 돈 절대 쓰지 않죠. 그런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채가 3조 2천억 6년 동안 5천5백억 적자.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회사가 현재 자산이 6조가 넘고 시가총액이 32조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채가 3조 2천억 6년 내내 5천5백억 적자를 보던 회사가 한방에 자산 6조 시가총액 32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기를 어떻게 쳤냐 하면 말이죠. 조금 줄거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따라가보시죠.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바이오메피스라는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메피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바이오메피스도 이재용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장사 더럽게 못했어요. 누적 적자만 3천억 가까이 나는 쓰레기 회사였습니다. 이 바이오메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 미국의 바이오젠이 9%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주식을요. 한 줄 약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좀 길어지네요. 이건이가 시켜서 삼성로직스를 만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메피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이오메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 미국 바이오젠이 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걸 수가 있었어요. 지분을 49%까지 늘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망해가는 회사에 돈 집어넣을 회사가 없지요. 그래서 삼성의 쇼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장부가격, 하나는 시장가격.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장부가격은 공시지가고요. 시장가는 실거래가인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수천억 원의 적자 회사가 장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 장부가입니다. 공시지가도 그렇죠. 삼성이 이제 이걸 들고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이 이유가 콜옵션이에요. 바이오젠이 콜을 걸어서 지분 49%로 늘리면 자기들이 지배관리 어렵다고 말이죠. 지배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요. 말도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미친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에 돈을 집어넣나요? 이게 콜옵션은 핑계였죠. 그러니까 이 꼼수를 쓴 겁니다. 자회사에서 제외가 되면 그 회사의 지분을 장부가가 아니라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쇼를 벌인 거예요. 49%의 콜옵션. 이건 단지 자회사에서 제외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이 망해가는 바이오에피스가 앞으로 엄청난 회사가 될 거라고 회계법인이 무려 5조 2천억짜리 평가를 해줍니다. 이 황당한 가치 산정을 한국 공인회계사와 금감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해줘요. 2015년 말이에요. 이 2015년 말이 어떤 때였냐면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때가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말 사주고 220억 돈 주고 했던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회사는 갑자기 6조 원대의 자산가치를 가진 회사로 변신합니다. 짠짜라짠 말이죠. 이렇게 뻥튀겨진 회사를 들고 상장을 위해서 삼성은 2차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서 망해가는 회사가 삼성의 손을 타면 어떻게 6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2차 뻥튀기 단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장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출이 천억 이상 영업이익 삼십억 이상 또 하나는 시가총액이 사천억 이상 매출 이천억 이상 이 기준대로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될래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2016년 말인데요. 증권거래소가 상장요건을 확 낮춰요. 시가총액 6천억에 자본금 2천억 이상이면 오케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조건으로 상장된 뒤에 이런 동일한 조건으로 상장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사기죠. 이 과정을 거친 쓰레기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가총액 32조 원이 됐습니다. 이게 분식회계에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소 이재용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나 말씀드렸어요. 16억 세금을 내고 4조를 득템하신 회사 돈 1조 2천억을 들여서 32조짜리 회사를 만드는 테크닉.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이 무기 내줬거나 공범이거나 220억의 대가거나 하겠죠.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용은 또 감옥에 가야 되고요. 이 사기꾼 집단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지금 코스피 상장사 중에 시가총액 3위입니다. 3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민소 오늘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안 써요. 네. 안 씁니다. 뭐 각사 사정이 있겠죠. 못 씁니다. 그럼요. 못 쓰죠.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아서 떠들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희망이 부풀어오르지 않습니까? 재벌 없는 세상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애플이 택배합니까? 편의점 해요? 애플이 김치수인데 안 만들잖아요. 스펙이 모자라서 취직이 안 되고 창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재벌이 다 헤쳐먹어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재벌이 해체되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대기업 전무가 커피숍 하는 건 반칙이잖아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 드렸나 싶네요. 나름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취재가 좀 진행이 되면요. 경제팀 데려와서 녹음을 해볼까 해요. 오랜만에 어려운 줄거리 들여다봤더니 머리가 다 찌끈찌끈 아픕니다. 내일은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조갓 퇴진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Ihrer